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은 멋진 공룡! 벨로시랩터를 색칠해볼거에요! 벨로시랩터는 아주아주 먼 옛날에 살고 있던 공룡이에요! 날센 도둑이라는 뜻의 이름처럼 달리기도 빠르고 머리도 아주 좋았다고 해요! 뒷다리에는 날카로운 발톱이 있어서 그걸로 사냥을 했다고 하네요! 무시무시하죠? 벨로시랩터가 꼬리에 브라운을 달고 빠르게 어디로 뛰어가고 있어요? 사냥을 하고 있는 걸까요? 몸통은 노란색으로 칠해주고 발톱이 있는 발은 좀 더 밝은 색으로 몸에 난 점은 알록달록 다양한 색으로 예쁘게 채워줄게요! 꼬리에 매달린 브라운까지 칠해주고 나면 벨로시랩터 그림이 완성이에요! 짜잔! 우리같이 노래 한 번 더 불러보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난 벨로시랩터 날센 사냥꾼 난 모양의 엄지는 내 사냥북이지 잘생 sociales! 그럼 β revolution! 안녕히 계세요! 말 Onlyaka Sayori 안녕히 계세요! 우리완